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개념을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종족이 만나 말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존재들 여러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들 먹일 아침밥 만들어 오고 밥 먹이고 아이 등원까지 시켜주면 제가 15,000원 드릴게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미친건가? 원제, 등원 도우미. 이게 정말 상식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알바나 좀 구해볼까 하는 마음에 당근 구인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게 있더라구요. 아이 등원 도우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딱 1시간, 달랑 1시간 구하는건데 아이들 먹을 아침까지 만들어서 오라더라구. 시급 15,000원에. 이게 맞아요? 2명 여아. 10살, 6살 등원 도우미 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6살 여아만 등원 도와주시면 돼요. 여아 2명 먹을 간단한 아침 준비해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먹밥, 샌드위치, 등. 7시 50분. 큰아이 미리 옷입고 준비 완료된 상태구요. 8시 20분. 큰아이는 스스로 학교를 갑니다. 6살 아이 아침 먹고 옷입고. 8시 40분. 2단지 버스, 베이, 셔틀 탑승. 아이 돌봄 경력 같은거 없어도 괜찮아요. 15,000원 드립니다. 댓글 1번. 아우, 이거는 절대 그 누구도 안 할테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미친, 뭐 밥을 만들어 오라고? 아니, 그럴거면 재료비라도 주든가. 아, 맞다. 그거 만드는 인건비도 따로 챙겨줘야지. 2번. 밥을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오라 이거네. 미쳤구만. 3번. 아니, 나도 아이 키우는 엄마지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해요? 4번. 아니, 배민의 샌드위치 두개 배달시키면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딱 15,000원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뭐, 그것도 꼴락 한시간? 5번. 뭐, 당연히 아무도 안하겠... 당연히 아무도 안하겠지만 그냥 이 글을 읽은 거 그 자체로 짜증이 확 밀려와요. 거기다 아이가 또 둘씩이나 있네. 어우, 정말 끔찍하다. 맞아요. 읽는 거 자체로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분들 덥석 연락해가지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아니요, 요즘은요 할머니들이 더 계산 정확하세요. 그러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아니지, 할머니들한테 욕이나 안쳐먹으면 다행이지 뭐. 6번. 그러니까 취업하기 힘든 중년 아주머니들을 겨냥하고 쓴 글이네. 그게 딱 보여서 너무 괘씸해요.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드 카페에서도 시금 만원에 애 3명 3시간 돌봐줄 뿐 구하다가 이런 글 올라왔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다니까 지가 삭제를 하더라고. 미친 것들이 나이 든 아주머니의 인력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7번. 야, 등원 도우미한테 지 새끼들 먹을 밥을 만들어 오라는 미친인간은 저 진짜 태어나서 오늘 처음 봤어요. 야, 이게 정말 주작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라고. 네, 됐으니. 주작 아니고 진짭니다. 저도 이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8번. 아니, 아니, 아니. 나 농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게 애를 낳으면 지능이 뚝 떨어지는 바이러스라도 있는 건가? 참고로 나도 아들 하나 키우는 학부모예요. 이런 것들이랑 싸잡혀가지고 같이 욕먹는 건 너무 싫어. 근데 애들 엄마한테 꽁충이다 이렇게 욕을 해도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만카페에 가보면 저런 것들 진짜로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왜 될까요? 저는 비록 미혼이지만 제 주변에 애 낳은 친구들 보면요. 아이 낳을 때 뇌를 같이 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단톡방에 누군가 뭐 일상사진이라도 하나 올리면 바로 야 우리 꽁꽁이도 그거 좋아하는데 이럴지 떨어뜨면서 지새끼들 사진 보라며 갑자기 사진 도배 배틀이 시작됩니다. 하나 더 6살 남아 등하원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시급 만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협의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후 7시부터 오전 9시 2시간 오후에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총 5시간 유치원생 등하원 돌봄이 구해요. 6살 남자아이고요. 등원 준비 아침 식사 및 세면 해주시면 되고 또 등원 도보로 아파트 안에 있는 셔틀버스에 보내면 돼요. 하원 아파트 내 셔틀 하차고요. 놀이터에서 한 30분 놀아주고 저녁 식사 및 샤워 목, 금, 방문 수업 누가 오나 봅니다. 매주 화요일은 유치원 개포동에 있는 거 하원 하원 하고 학원으로 이동 대치동 그리고 직접 하원 택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라 이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집안일 포함 빨래 및 식사 준비 살 것이지 가락시장 근처에 살면 더 좋아요 이야 관심이 두 명 있다는 게 참 슬픕니다. 강아지 펫시터 구해요 식은 만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녕하세요. 3월 초부터 일할 수 있는 펫시터 겸 집 정리하실 분 구해요. 강아지는 두 마리고요. 체구는 작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거나 하지는 않고 순화합니다. 강아지에 대해 잘 알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멀리 살지 않는 여자분을 구해요. 시급은 만원이고 또 주마다 교통비 만원씩 따로 지급합니다.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하루 3시간에서 대여섯 시간 날마다 조금씩 달라요. 금연은 주급으로 드립니다. 보통 오후 4시에서 10시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쭉 해보니까 보통 오후 2, 3시에서 오후 6시 그 후 이쯤으로 고용했고요. 정확한 시간보다는 서로 스케줄 될 대로 맞춰가며 출근 시간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산책은 낙산공원, 남산, 충무로, 한옥마을 등등등으로 다니는 산책을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자기 강아지 있다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같이 산책하는 거 불가능입니다. 불가요. 안 돼요. 저희 강아지 보는 시간에는 오직 저희 강아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주말에도 시간 가능한 분으로 원합니다. 하는 일은 뭐 강아지 관련해서는 강아지 산책하기 강아지랑 놀아주기 강아지랑 애견카페에 가기 강아지 양치 강아지랑 병원 가기 강아지 목욕시키기 3주에 한 번걸로 등등 그냥 제가 하는 걸 저 대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저 대신 그리고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티 등 오실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안일도 같이 가능한 분 구해요. 애초에 정한 시간에 포함된 시간 안에서 어? 일하기로 일을 하기로 한 시간에만 할 일을 잘해주시면 웬만큼 다 마쳐드려요. 제가 지원할 때 적당한 자기소개서 부탁드려요. 댓글 1번 미친 꼴랑 돈 만원에 별 날지를 다 떨어대는구만 야 이 정도면 말이지 시급 2만원 준다 그러면 똥꼬도 빨아달라 하겠네. 2번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날이 가면 갈수록 상식밖에 인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구의 자전 때문이 그런 건가? 다 같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우주를? 3번 어? 뭐? 집안일까지 하라고? 야 이 씨 양심 어디 간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낚시 다녀주실 조사님 구합니다. 저희 남편이 낚시를 되게 즐겨하는데요. 시간 맞는 지인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따라다니거든요. 사실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해요. 즐겨하지도 않고 그냥 남는 지렁이로 망둥어 새끼를 잡으며 놀거나 방갈로에서 잡니다. 방갈로가 뭡니까? 텐트 같은 건가? 어제는 한 12시간 같이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너무 짠했는지 옆자리에 있던 아주머님이 어떤 아줌마가 몇 마리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하고만 가면 입질이 없다고 막 시무룩해해요. 뭐 남편이 사실 잘 못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고 또 낚시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자차 있어요. 대신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는 같은 은평군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직접 픽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전부 다 참고로 저희는 영종도를 자주 가고요. 톨비는 반반 내면 좋겠습니다. 바다 낚시 안 돼요. 어? 톨비를 반반 내면 좋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같이 가자. 이거 같네요. 대신 데려다 주겠다.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24살입니다. 저희 친정에서 예의 하나만 보고 남편과 결혼 허락하셨거든요. 그만큼 되게 착해요. 윗어른들께 되게 까끗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저는요. 이제 낚시 그만 다니고 싶어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너무 거지 같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뒤에 잘렸는데 뒤에 잘렸는데 제시 금액이 1,2,3,4,원이었거든요. 1,234원 저는 이게 그냥 조율을 하자 이거 같은데 이건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따로 시급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낚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차 없는 사람들 우리가 태워주겠다. 이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웃기네. 앞의 내용들에 비해서 아니 15,000원에 밥을 만들어 오고 해달라. 야 강아지 야 야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은 참 그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감사합니다.